에이 에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악과 랩의 절묘 에이 정말 먼저 무대였습니다 너무나 신이 났는데 앞으로가 점점 더 기회가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무대를 소개하기 전에 밴드 소조 공연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이용해서 저희 국군 장병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무대가 막바지에 다다니면 히드카드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저희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지금부터 정의가 내는 퀴즈를 마치신 분들이 하나서 저희 성실을 홍보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장병 여러분들 힘내시고 바랍니다. 태연 싸인 CD. 우와 제가 살짝 봤는데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해주신 분들을 하여서 저희 팔은 안오르고 본다고 에이프레스 싸인 CD를 준비해봤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설명 드렸을 때 윗군 연합으로 연주자가 약 명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 명이 약 명이 혹시 약 인지 알고 있다! 네 네 네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네 네 저기 뒤에 안경 꼬르트 한 개 쓰신 분이 드래그 핸피씨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말고 나를 보면으로 역시 네 역시 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자 먼저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네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네 마이크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문제를 잘 들었는데 자 답은 뭘까요? 약 140명 네 맞습니까?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안타깝습니다. 나는 정확히 알고 있다. 네 네 네 계속 이분이 얼굴이 잘생기셔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어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야 네 네 저도 좀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네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맞추셔서 네 와 집중력이 뛰어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네 여자분들을 향해서 네 맞습니다. 여자분들을 향해서 질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네 정답은요 뭐 정답 맞히신 분들이 있는 네 네 네 여기 와서 저희랑 사진 한 커트를 네 네 제가 제 입으로 뱉었습니다. 네 사무실에서 어떻게 나오든 제가 커버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는 백만장 찍어 들을 수 있지만 저도 빠져도 되겠습니다. 네 아 같이 같이 아 감사합니다. 아 또 소중한 의견간진이라고 네 네 자 네 네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네 정예동 상병에 훈련소 기수가 있습니다. 네 아 아 이럴 줄 알고 이거 냈습니다. 아 좀 어려워야 됩니다. 네 네 네 제가 몇 기수인지 가만하시고 손 한번 네 들어주시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남자분들을 죄송한데 기회가 없습니다. 자 자 나는 나는 몇 기지 찍어도 맞힐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15기 네 맞습니다. 네 15명들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15명들로 가요. 네 네 다시 한번 000 네 네 여기 네 네 13오분 네 네 네 참고로 아까 15가 들어갑니다 조선 선배님의 히트 하나 마지막으로 주시겠습니까? 히트 아까 말했던 15-몇기인데 아까 15-18기보다는 다운이고 15-3기보다는 업입니다 그 사이를 잠시에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는 안다! 진짜 안다! 압니까? 네! 네! 큰소리로 몇 기지? 몇 기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 자 네네네네네네네네 네! 15-15기 아닙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미래 축구 되셨나요? 네 축구 되겠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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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음 무대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하고 저도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다음 무대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네! 어? 저희들 되게 무한하게 삼으시고 네! 네! 제가 15-.. 네! 15- 몇 기인지 자! 15-8기! 좋답니다! 네 앞으로 나와서! 네! 앞으로 나와서! 네, 네, 어서 나와주세요. 네, 피카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 말씀 하세요. 공격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공격! 네, 여기서 좋습니다. 찾아보시면 더 나올 겁니다. 네, 그럼 다음 무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학교 연주인 만큼 각 4단, 군악대의 무대를 빼놓으면 선화장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25사단 선호밴드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들떠있는데, 자, 박수 세번 시작! 네, 제가 양손을 올렸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진정되신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자, 네, 이번 무대야말로 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은행의 곡, 소중밴드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25사단 소중밴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큰 박수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 사운드 테스트 딱 한 번만 해볼게요. 오~! 그럼 하아... 다음, 사운드 테스트 다수 다수 감사합니다.